인터뷰에서 말해 다 괜찮다고 말해 이 말이 많이 나올 땐 죽는 것도 아무렇지 않을 때 끝을 봐야 아는 내 성격엔 끝을 생각하면 무덤덤해 나 다 이제 괜찮아 소파 위에 시체가 돼 이름도 없이 나와 없이는 새 엄마가 본데도 I don't care 너 위험해 이 말이 위험하지 않아 너 위험해 너 위험해 이 말이 위험하지 않아 과도기가 싫은 손막 과도기가 싫은 손막 과정이 싫다 손막 너 위험해 이 말이 위험하지 않아 실은 음악이 틀어진 곳처럼 피하지 않아도 돼 사람한테 눈길도 안 줘 걸어가네 알아본데도 기분이 괜찮아 좋았던 순간만을 담아놓은 너의 인스타가 제 기분이 달린다고 난 그냥 어딘가에 늦어서가 아니라 피곤하면은 자 잠 깨는 걸 잤던 때가 아니야 다들 괜찮아질 걸 아는지 좀 알겠어 어쩌면 나보다 먼저 이걸 먹고 있던 거야 다 이야기처럼 미쳐있는 걸 못 견뎌 미쳐있는 걸 못 견뎌 이 악의 너를 매일 속여 그걸 알면서도 이게 없으면은 너는 버릇처럼 또 손떨어 이 악의 다시 손 벗어 우린 다 이거에 미쳤어 난 약에 속기 싫단 말이 이제 얼마나 웃긴지 알고 있어 난 미치지 않았다는 거는 미친놈들 사이에선 다 미친 거지만 미치지 않았다는 거는 미친놈들 사이에선 다 미친 거니까 불이 잘못 붙은 듯 털 듯 털어 지우는 걸 또 배워가 푸기 싫은 넌 버릇처럼 기억하지 않은 걸 배웠나 차분한 밤이 괜찮아 호들갑이 사라지잖아 리모컨이 쥐어졌으면 해 사람 얼굴들이 보기 싫을 때마다 꺼지는 거야 생각나 때마다 벽을 세워놔 근데 벽은 분명 내가 너를 안 보려고 세워놨는데 왜 너까지 나를 볼 수 없나 이젠 외로워지나 이 악의 효능이 깨 나면 공허함이 또 배로 커질까 위험한 생각이 날려고 암력통을 손바닥 위에 이거에 내가 속는 거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도파민 지수가 정상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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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